네, 오늘의 1위 후보 시스타와 슈퍼주니어의 무대까지 잘 봤습니다. 네, 2012년 7월 둘째 초생활상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스타와 슈퍼주니어, 과연 이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네, 디지털 음반 점수, 시청자 손으로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우, 진짜 너무 정말로 오늘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뮤직뱅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분만큼은 상큼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감사합니다. 제작진, notes,änd